쪼꼽니다! 탕후루를 먹으면 쩜쩜 날쇼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쩜쩜 쩜쩜 날쇼 이거? 쩜쩜 날쇼는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으로 얼굴에 점이 마구잡이로 생기며 쩜쩜쩜쩜! 감기 띄게 되는 고향으로 변함입니다. 아! 하나입니다! 와! 짱하니! 여기 탕후루 고릴라! 여기 탕후루를 먹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마치 사원처럼 맛있게 탕후루를 먹고 있는데요. 쩜쩜쩜! 고릴라가 먹어도 탕후루가 아주 맛있다 봅니다. 그럼 고릴라의 탕후루를 먹는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 고릴라가 탕후루를 다 먹었나 봅니다. 소화의 소리가 들리네요. 이가 K-U-L-C 진검과 기대했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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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후루를 먹으면 쩜쩜 날쇼 병에 걸리나갑니다. 랄랄라 노래를 부르며 쇼쇼 방귀를 띄게 되는 고릴라로 변함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악 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이기는 만나면 죽는다던데? 죽지는 않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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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다행이고 난 넘어지고 넌 다운받, 응? 빠르게 다운받 아우, 다다다 어? 가버릴꺼인가? 너희 덧풀기 어디죠? 덧풀기 어디죠? 덧풀기 나면 죽는다잖아 맞아 쩌미가 어떻게 생각해? 나 갈사 엄마 엄마? 엄마 잘 잤어? 내가 엄마야? 엄마 너무 웃겨 나 덧붙여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엄마 딸이니까 너 이름이 뭐야? 진짜 웃기다 우리랑 무슨 놀이야? 내 이름은 옐녀야 옐녀야 엇? 엇? 옐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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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미야 오늘한테 전화 잘못 걸었니? 엇 엄마 왜? 왜 그래 우리 딸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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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저 우리 공주님 말씀하신 과일 따왔어요? 어? 고마워 공주님!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과자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네? 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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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 으악! 오! 예요야! 으악! 어? 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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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꺼네! 아주 잘했어요! 꽃을 정말 예쁘게 잘 키웠군요! 하하하하하하 으악! 어떡해 미안 응 뭐야?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나 아싸! 이번 달 용떼? 먼저 절반은 조금 하고 다음 달 용떼 당신을 소매치기방으로 체포합니다 저 아니에요! 걔가 아니라 조사라! 따라와! 아니야! 아니야! 도와줘! 내놔! 뭐? 동네놀으라고 나 소매치기 당했으니까 안 돼! 동네 총생산이 큰 나라의 국민은 소득세균도 높은가요? 뭐요?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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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i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으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소리야? 2.2는 내가 살인다 정상은 우리 손으로 해 야! 오늘 다 빠져 2.2 나랑 살일거지? 가! 기저씨들이 내가 보자고 했잖아 선착순이야 우리 손으로 해 고기야! 2.2가 선택하게 한게 우리 중에 뭐야? 야... 우리 다 아닌가 봐 다 싶군 이제 먹냐? 몇 가지 먹으냐고? 봉조 당신의 봉조에 왜 깨달았을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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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아 일 갔다 올게 밥먹어 일자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쉬운 일이죠 Ken 명령으로 찶아 ... lose pana 오 L 20 20 20 thirsty 20 20 20 20 저 자! 아네! 보려! 상처 메토 딩몬트에 키스틱 하고 싶은데 신에 다 한다면 노래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네!列! 새벽에 비어! 으.. Dreamer's 꿈을 풀어라! 야 ~~ discard 안 아이 ㅋㅋ 이걸 살게요! 나랑요! 네! 해볼게요 Dreamer's 꿈을 풀어라! 아아야아 워! 눈빛 채로 호! 안녕하십니까!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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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이? 정이! 정의를 정리! 정이! 근데 짬미 선배! 도와주!